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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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어딨어 제작자 제작자 어딨어 제작자 어딨어 죽빵을 내려냐냐 귀빵매일을 하.. 진짜 이게 지금 얼만큼 온거지나? 반왔나? 반은 왔겠지? 아 얘 멀쩡하진 않네 지금 얘도 이쪽에 가면 뭐 있나? 뭐 주나? 아 뭐 주는게 아니라 일로 가는게 맞나본데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가본데 아닌가? 지금 있는데를 클리어해야 30%라고요? 발탄대 이쪽으로 가야되는거겠죠? 이제 분위기가 분위기가 일로 가는거야 그러면 나는 반대를 보지 아니 우리 라라를 얼마나 더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야 끝날려고 아.. 막힌 길이다 흫흫흫 진짜 너무 심한 호기심은 옳지 않다 안되는데 나 다음주에 디트로이트 해야되는데 뭐 확인은 툼네이더는 오 마이 갓 툼네이더는 뭐 그렇게 스토리성이 있는건 아니니까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은없어요 어, 행계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 라라, 라라도 그렇지 우리 라라도 힘겨워 할 수 밖에 없지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스토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거를 끊었다가 봐도 그렇게까지 막 이해 안 될 정도로 막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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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그 와 한 손으로는 못 잡네 네 지금은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저기에 불빛이 번쩍이는데 어제 꿈에서 무소비가 나왔어요? 무소비가 뭐라든가요 여기 못 올라갈텐데 저기로 어떻게 가지? 응급치료하는 걸 구하라 구독과 추천 누르라고 했어요? 누르셨나요? 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어휴 여길 못 올라가 얘가 아파 죽을라 그래 미안하게 미안하게 어디로 가야돼?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못 올라가고 여긴 막혀있고 헐 안되고 안되고 어? 여긴가? 찾았지롱요 어? 너랑 같이 탈출했잖아 난 아무것도 그럼 입을 좀 가볍게 해주지 안되애애애애애에 어후 나는 냄새에 죽겠다, 냄새에 죽어. 헐. 흥분하고 깃돌내자가? 없어, 그는 툭한 죽다고, 있지만 밀지 않는다. 그는 자는ルト웩들과 엉덩이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서 눈빛을 통해 자기만 합니다. reflections은 미사일이 나오지 않으며 엉덩이를 많이 추 pledge. 왜 마타야라고, 그부들아 correct? 그녀야 clank으로 nem edge. 마타야를 그는 엉덩이를 가지고 있으며 엉덩이가 overload을 пром deix. 이쁘다. 난 그가, 그리워가 겨누다. 그가 그동안 기다리게 해 봐야겠다. 바닥을 지지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요? 뜨끈뜨끈하구만 뜨끈뜨끈하구 뜨끈뜨끈하구 아잇 어어어 야 응급.. 뭐야 응급처리.. 응급치료 할거 없냐? 오빠 오빠 나 아픈데 오빠 나 지금 너무 아프거든 아 배아퍼 아 배아 아까 제육볶음을 너무 급하게 먹어갖고 아 배아퍼 아 화장실 왜이렇게 멀어 아 짜잇나 짜잇 아 나온다 나온다 아 점프해야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살짝 치신거같은 아 오빠 지금 내가 급해가지고 조준이 안돼 조준이 오빠 고개 들어봐 빨리 고개 들어 아 가야 잆 아 잠깐만 오빠 오빠 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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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까 정까 정ica 정당 아아 아 진짜 어디서 화장실 아아 오빠 오빠 아 아아 보파 아아 아 아아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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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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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아 진짜 짱이다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 내 총을 할까 이 집은 나온다고 잠깐만 잠깐만 아비 아파 아비 아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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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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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다 여긴다 우와 저 저 저 저 저 휴지 다 썼어 휴지 다 썼어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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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다 휴지 여기다 여기다 이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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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되나 미안해요 휴지 좀 휴지 좀 휴지 좀 키왕장님 방금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소리만 듣고 야동으로 착각하신 듯해 오빵 응 어 이거 뭐야 못하는게 뭐야 도대체 민구님 어서오세요 횃불 잘만 쓰길래 여태 라이터 있는줄 알았는데 그니까 그동안 횃불 뭐 어떻게 한거야? 어? 애초에 횃불을 지졌.. 저기 그냥 지졌으면 됐잖아 뭐 한거야 지금? 괜히 여자 목소리로 해달래서 아니 해달라고 안했어도 했을걸요 제가? 키홍짱님 진짜 억울하겠다 진짜 야동이라도 봤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누가 요새 야동을 스피커로 봐 어? 이어폰으로 혼자 보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로스 내 말 들려요? 로스? 라라 무사해? 네 목소리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니까 뭐 좋을리가 있나요? 변태 같다는 얘기도 듣고 뭐 야동 같다는 소리도 듣고 뭐 트랜스젠더 같다는 소리도 듣고 뭐 그래요? 뭐 그래 어쩌겠어요 여자 성우가 없는데 내가 혼자 써 그냥 해야지 뭐 오 샛 오 샛 어 축제하나? 어 여기 축제하나봐 축제다아 축제다아 불꽃파티다아 야 이놈들이 불이 쓰니까 도망가는구나 굴로 쏘니까 도망가 오우 어딨어 어딨어 으아아아 아프다 또 어딨어 너야 어어 어유 IS 으어어 뭐 이렇게 많아? Assert Rifle 2차 세계대전 기관청에서 사용했던 어설트라이플 라이플 업그레이드 배출기를 다듬어 연쇄율을 높입니다 총신덮기로 핸들링을 계산하여 데미지를 높입니다 나이수 스킬 적의 공격을 회피한 후에 화살로 적의 무릎을 찌르면 적이 쩔뚝거리게 되어 마무리 공격이 취약해집니다 으음... 으음... 오케 오빠... 빗주머니 삼촌 앞주머니 아저씨... 바지주머니 할아버지 샷주머니 빗주머니 participatory 음 ăng Groove steaks 가운디 뷔 rue 칭 으아 먹을꺼 천진데 요기? 응? 또 없나? 먹을꺼? 마르지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유우 우aled 으헴 뭔소리 몬소리 야! 나 먹을 거 자..먹을 거..아 잠깐만! 나 먹을 거 먹으러 갔는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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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이! 나 먹을 거.. 먹을 거 먹으러 갔는데! 어.. 깜짝이야! 어.. 저 심장이 쫄깃해지네.. 오빠 뒷주머니.. 삼촌 앞주머니.. 어! 어! 아우!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내가 지금 총 쏘고 있는데 지금.. 아프지? 안 돼!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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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에임 지리구요.. 저거 비효.. 얇아.. 그 unemployed 안 돼 계삼 아... 저 해외에도 먹을 거 있는데.. 어해.. 톰 돼지... 동돼지 바비큐 동돼지 바비큐 흑돼지 제주 흑돼지 목소리가 되게 중성적이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뭐 막 중성적이지는 않구요 제 목소리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제 목소리는 뭐 그냥 주인공이 여자다보니 그렇게 됐네요 방해하 방해했구요 복소리부자입니다 어 여기 또 뭐가있나 보겠습니다 음 아야 아프구요 큰일날 뻔했네요 먹여주시구요 점프 어 여기 또 뭐가 있는데 아 없죠 길 잃겠어 여기서 어 점프점프 올라가고 점프점프 올라가고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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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의 달동네 탐방기도 아니고 이거 뭐 어 으이쌰 아이쿠 아이쿠 여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여기 으이쌰 흥 아프고요 어이구 뭐야 헥 어이구 뭐야 어이구 뭐야 어 나 지려버렸어 으으으으 하아 아 으으으! 으으으 안돼 안되 그건 아니지 흥 Schmidt 야 이거 은근 되게 잔인하다 이거 게임이 와... 은잔인데 은잔 은근 잔인한 은잔 은잔 방...방금 한명이 소중이를 맞았다고요? 근데 아까 불화살 어떻게 쓰던 거였어요? 아 이건가? 이건가? 아닌가? 뭐야? 브라셀을 어떻게 쏘는거야? 이거잖아 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 기렇구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흣 빰이야아앜 오케이 아, 여기를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도 세계 테마기행 나레이션 하면 꿀케미가 터질거라구요? 세계 테마기행 나레이션 뭐야 너무, 너무 뜬금없잖아 으쌰 덫에 걸릴 때까지는 코빼기도 안보이는 마을사람 지금 지켜보고 있는거지 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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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들어갔어 아냐, 좀만 기다려봐 들어갈거야 들어갈거야 아, 저기 올라갔잖아 아냐, 좀만 기다려봐 다시 내려올거야 그러고 있다는거지 으윽 저기 어떻게갔지 저기는? 그만먹을까? 그만먹고 그냥 다시 갈까? 와, 여긴 진짜 너무 무궁무진한데 먹을게 으깜짝이야 어, 이건 또 뭐야? 어딜 가느냐에 따라 다른건가? 어..오빠들 오빠들 서프라이즈 이벤트 뭐야 아 보이는 데서 써 보이는 데서 엄마야 아 아 아 아 이리와 이리와 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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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아 여기 너무 장애물이 많아 우유우유아 방패 둘은 너무 반칙이지 아아 나 죽겠다 아 넌 뭐야 아 악 아 총을 암만 쏴봐라 내가 죽네 으아 음 지금이다 아마도 날 싸 버려 내가 쟀나 자, 우리 지금! 아! 너 죽네? 아, 나 죽네? 그 여자가가 딱 하나였어! 그 여자가 다 죽여있다! 그냥 잡아봅시다, 알겠어? 우리 모두는 자체를 불편해! 아, 기다려! 우리 더 찾을 수 있잖아! 자, 그렇게! 너무 많이! 죽겠지! 아우 놓쳤다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우 샷건이 근접전이 아니라서 안좋구나 지금 아우 샷건 안좋아 자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이렇게 쉬운거였어? 헐 나 아까 뭐한거니 오빠들 서프라이즈 고마웠어요 자 그럼 나 거기 안가도 되는거야? 아까 여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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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아파 너무아파 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분씩 오세요 한분씩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한분씩 줄을 서시오 아아 한분씩 오세요 어? 한분씩 오세요 한분씩 오시라구요 두분씩 오시지 말구요 한분씩 오세요 줄을 서세요 다오셨어요 오늘 손님 끝인가요? 으잇 아우 문 닫았는데 영화 끝났는데 완전 맛집 대박났잖아 대박 맛집 났잖아요 사람이 줄 서서 먹는 라라의 대박 맛집 이 집이 인테리어가 아주 지리잖아 어? 진짜 같잖아 이거 다 꾸민거 내가 인테리어 직접 한거에요 라라의 부두교 디너 부두교 너무 심취하진 말게 네 파리개님 들어가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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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사람 겁나 쌓여있어 쌓여있어 사람 겁나 쌓여있어 와아 너무 배부르구요 아 안대에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디서 내 돼지소리를 들었는디? 돼지 통구이 바비큐 드실분? 돼지 통구이 바비큐 드실뿐? 통구이 바비큐 드실뿐 도대체 아하하하하아 오 뭐야 오이 디지 오 어디갔어 이 돼지 어? 어디갔지? 아 그.. 잠깐만 라라 앤 미스테리 사라진 흑돼지 그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저 석구님들과 함께 흑돼지 바베큐를 먹고 싶은 생각에 불화살을 두 방 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폭발이 있었고 돼지가 미친듯이 달렸어요 그래요 이곳이었어요 이 장소였다구요 그런데 돼지가 사라졌어요 여기 사라졌어요 과연 돼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때 라라가 본 것은 정말 돼지였을까요? 아니면 한낱 그래픽 버그 쪼가리였을까요? 회초배 흐헣헣허 흐헣헣 흐헣 아 여기 달동네 탐방 너무 재미진데요? 흐허헣 흐헣 이 달동네 아 따가워 달동네 탐방만으로도 그냥 음? 분량 뽑겄는디요? 자 축보를 터뜨리겠습니다 우리 맛집 대박나라 돼지 하나 잡는데 불화살 던지고 폭포하고 돼지가 없어지다니 뭐하는 가족 구성이죠? 그냥 콩가루 집안이죠 뭐 그런 걸 따지게 해주세요 오우 판자촌 세트 15개가 있다고 판자촌에? 안먹고마로 진짜 이 판자촌에서 뒤지는 것만 해도 진짜 하루 쓰겠다 또 뭔가 싸움을 알리는 소리 같은데? 저거 뭐지? 쏘는건가? 표적인가? 아 내 총알 아까 여기 아까 내가 똥 싸러 간대잖아 내가 아까 똥 싸러 간대인데 흑돼지? 으으샤 호호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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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흑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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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니? 필요없어 안먹고마라 저기로 아마 들어가는게 아닐까 싶어요 흑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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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오 오 그때부터였던거같아요 저에게 환청각 환각이 보이기 시작한게 흑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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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는 미친걸까요? 그저 착각일 뿐일까요? 정말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만 본게 아니에요 그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목격했어요 여기로...뭔가... 그렇지 껴서 안 움직인다 그렇다면은... 밝은 흰색 천은 불이 붙습니다 너무 쉽구요 제작사 죽일지 몰랐지 아니 아까... 아까 죽여갖고 파먹었는데 파먹은게 아니라 잘라먹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죽일 수 있게 만든건데 이건 버그야 버그 탄두를 재련한 사격 모드를 추가하고 더 멀리 사격할 수 있다 데미지를 높인다 반동을 줄여 무기의 안정성을 높인다 안정성을 높일까? 사격거리 오오 두개 살 수 있어 너무 좋은데 그리 드라마 대미지를 높일까? 안정성을 높일까? 대미지가 낮겠지 안정성을 높일까? 의상도 변경이 돼요? 고래요? 고래요 고래요 지금 몇시야? 3시 34분 흠흠 4시까지 할게요 괜찮? 괜찮? 뭐지? 뭔일이 돼? 뭔일이 돼? 괜찮? 오케이 와 이게 지금 내가 헤맨것도 아니잖아 게임을 헤매면서 한것도 아닌데 뭔소리야? 이렇게 플레이타임이 이렇게 플레이타임이 길다니 너무 대단한듯 요고 으이쌰 저거 어떻게 올라가냐 저기 뭐있다 어떻게 이런식으로 살수가있지? HOLY 그러는 너는 어떻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살수있지? 나라야 너를 먼저 돌아보거라 오 마이갓 오 마이갓 헤엑 뭐야 뭐하는거에 얘네 어 뭐야 조심해내라 어 뭐야 어 아이 안맞아 어허 으아 안돼 아 침착 침착 틀렸어 죽질 않는군 당연히 안죽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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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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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 야 그럼 내가 올라가서 죽인다 아 잠깐만 흐흐흐흐ㅇ. 잠깐x3 아 잠깐만요 흐흐흐흐흐흐흫 야 기다려 내가 간다 아 날아가간다 어 안되네 못올라가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그럴게요 뻘짓안할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bene results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얘 왜이렇게 안죽여 얘? 나 왜 얘를 이렇게 못맞히지? 앗 앗 앗 암방 앗 게왕 짜니의 들어가세요 어 야 아 저 죽였어야 되는데 lala! 라라 살아있었구나 셀리! 다른 사람 어디가? 겨우... 겨우요래 근처에 화물을 걸어넣는 줄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걸 타고 올라 보는 건 어떠겠니? 기다려봐요 앞주머니, 뒷주머니, 셔츠 주머니 호주 주머니 저걸 못 가나? 여기 내가 설치한 게 아니... 아 이제 되네 아까도 이렇게 해갖고 내가 따악 그갖고 죽일라게 했드만 워쌝 워쌝 안녕하세요 먹었구요 여기서 갈 수 있는 줄을 쏠 수가 있나?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아 올라서 오.. 무슨.. 똥개 울린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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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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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야 라라 여군으로 가도 잘할 것 같애 뽕 땅이야 아프겠다 오빠 어후~! 아 아프자네 아프자네 아크자네 나도 폭탄 나도 폭탄 던지고 싶다 죽었냐? 으쌰 괴롭지?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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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게임 재밌게 만들긴 했네요 진짜 비밀무덤이 여긴가? 깜짝이야 침 아까 거기까지 하다가 끄.. 그만두신건가요? 네에 끝까지 하셔야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며안 으으으으아아아아아아아 으흥 어? 어? 저걸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맞나? 안맞잖아 밑에서 쏴야되나? 아 밑에도 닫혔는데? 아 먹고싶다 저거 흐흐흐 아! 이걸로 뭘 어떻게 하나? 구멍에 매달린다고? 매달리는게 아니라 구멍을 조준해서 쏘는거 아닐까? 구멍을 조준해서 쏴야되는거 같은데? 여기서 구멍을 조준해서 쏘는거지요 나이스 아 인형뽑기 또 어땅 내가 뽑기 많이 많이 뽑아줄게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여긴 각도가 아닌데? 얘는 될 것 같고 얘는 되겠다 빵야 아이템 뽑기 그렇죠 그리고 쟤는 어떻게 하지? 여기서 되나? 여기서 잘하면 되겠다 됐다 됐고 저 두 개는 못 먹나? 저 두 개는 못 먹는 건가? 밑에서 어떻게 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역시 난 천재다 하나 나머지 하나 쟤를 쟤 구멍 어딨어? 구멍 진짜 구멍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야? 여기 내가 왔던데 아니죠? 이런 데가 있었어? 여기 왔던데 같은데? 깍게 어디 갔어? 하하 하 하 하 하 쟤를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밑에서 쟤도 쓸 수 있나? 아 왜 뜨거운데 하하하 내는 내는 천재랍니다 못하는게 없는 나라이지요 이게 뭐야 높은데서 떨어졌는데 뼈 안다친게 대단해요 게임이 짜네 깜짝이야 어떻게 우리에게는 1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10분후 우리 읗 으흐 으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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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도대체 뭐하는 곳이지? 몸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깜짝이야 우리가 꿈꾸는 그거 참아요 10분 9분 남았어요 9분만 버티세요 9분 후에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진 아무도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일정의 작업장이군 솔라리가 있었으면 오래된 장소를 완전히 점령한 것 같다 이걸 옷다가 던지라고 응? 뭐지? 저기다 던지는 건가? 어? 어디다 던져야 되지? 일단 스킬 카카오 만 조용한 게 아니라 유튜브도 지금 조용해요 마감이라 밤새 해야 되는데 왓서님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살아야지 뛰어난 킬러 뛰어난 킬러 화살 회수 적의 시체에서 화살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추가 탄약 횡단 속도가 빨라지면 추락시 있는 데미지가 줄어듭니다 모든 무덤 입구와 지도 위치가 지도의 표시 스토리를 진행할 거면 사냥꾼이 낫고 숨겨진 무덤 같은 걸 다 찾으려면 생존자를 하는 게 낫고 무기도 거의 다 업그레이드 해가는데 이제? 지려 물구요 화살 다 했고 다 있고 다 했고 됐어 아주 아주 야무지게 업그레이드 했다 저기에다가 뭘 하는가 본데? 저기에다가 뭘 하는거지? 일단은 여기다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다 한번 던진 다음에 쏘는건가봐 에이 와 지려버린다 뭐야 얘를 던진 다음에 아잇 아잇 에라이 던지고 야 이거 어떻게 맞추냐 스읍 이 캐는게 맞다고? 불 들어오는데가 저게 밖에 없어든요 어, 오오오오h 뭐지? 이걸 태우는 건가? 아닌데 선반이 너무 약한 것 같아 내리려면 뭔가 더 무게가 나가는 게 필요해 뭘까? 조금 헤매네 여기서 내가? 흐흫 저쪽은 했고 무게가 나가는 게 필요하다 뭘까요? 그것이 엄마야 템은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쟤 태우면 뭔데? 어 잘 나가다가 여기서 헤매네? 흐흫 근데 여기 지금 스토리도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과연 여기가 뭐하는 데일까? 어 저기 저기 사다리가 있는데 못 올라가잖아 이게 뭐하는 걸까? 얘를 어디다 던지는 걸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 어따가 던지는 걸까? 여기를 불태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닌디요 잘 나가다가 여기서 여기서 헤매네 이걸로 사다리? 이걸로 사다리 못 맞출 것 같은데? 그정도 높이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보니까? 최대한이 이만큼 인데? 호호우 아 얘를 던진 다음에 터뜨리면 어떻게 되나 한번 그거부터 한번 해볼까? 연습해볼까? 아이 안돼 이게 말이 안돼 흐흐흐흐흐흐 어디 보자 아 으흐흐흐 강аль 으이샤! 뭘까 도대체가 알고싶다 아니면 얘네를 잡아서 선반에 아까 올린다고 했잖아 그죠? 선반이 어디야 선반 이런데 올린다는건 아닐테고 여기도 안올라가는데? 이런데 올리는것도 아닐거 아냐 뭐야 어? 어어 그러네 돌이 빛나네 진짜 그럼 여기다 넣는건가? 여기다 넣어서 이걸 무너뜨리는건가? 아까 넣는데 이렇게 안들어가가지고 내가 아닌가 그랬었거든요 한번 다시 넣는 연습을 해볼게요 아이씨 왜 자꾸 쏘냐 이거 안들어가 요거 안들어가 일단 여긴 안들어가요 타이어를 앞으로 돌이랑 부딪치게? 점프해서 이거 못하나? 점프해서 이거 못하나? 요기까지 사거리가 안닿는데? 얜 아냐 얜 아냐 얜 사거리가 안닿 이거를 한번 저 위에 다 올려보라고요? 그렇게 해볼까 그럼? 그렇구만요 그렇구만요 근데 일단 했는디 저것도 이제 빛났는데 빛났는데 설마 발판 위에 발판 위에 여기요? 타이어를 당겨서 매달려서 한다? 아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여기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타이어를 거시기에서 점프한다 아이씨 아이씨 놔놔 놔 이게 올려놓는게 맞나? 아잇 야 놔 놔 놔 놔 이 멍충아 놔 놔 놔 놔 하아 진짜 하아 짜잉 나네 짜잉 나 짜 놔 오케이 슝슝슝슝 어? 아닌데 아직 아직 내가 더 무거워 너 이리 와 또 있나? 또 있나? 또 있나? 인제 없죠? 아직도 내가 무거웁니? 아직도 내가 무거운데? 아 이거는 그냥 놓는게 문제가 아닌가 본데? 빨리 가서 그냥 어? 일단 해보자 얘를 뿅 하고 잡아 당긴 다음에 어이야 왜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지? 이쪽으로 잡아당겨야 되나? 아아! 씻어온거는 확실히 맞아요? 아니면 얘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다시 쏘고 오자마자 뛰어야겠는데? 그쵸? 쏘고 오자마자! 아닌데? 으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 화살 다 쏟었네 왜 안되지? 뭐가 아무것도 안 떠 아 재저리 점프를 해야되요? 아 재빨리 점프해야된다고? 아 로프 화살은 수령없어요? 으이쌰 한다음에 아 한번 제가 딩 하면 거기선 끝인거같애 내일 출근인데 일주일 쉬고 가는 첫 출근이라 일거리가 산더미에요 잠이 안와요 희망을 주세요 어떻게 첫 출근인데? 아니 근데 목 아무것도 왜 안뜨지? 이렇게 하는건 맞긴 맞죠 지금 그니까 벽에 매달려야 되는데 저걸 타고 가서 매달려야 되는거 아냐? 벽에 매달려야 된다는건 알겠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매달리나? 에이씨 아 진짜 육성으로 용날뻘했네 난 저걸 타고 가서 가야되는줄 알았지? 참 그니까 벽에 매달려야 된다는거는 알고 있었는데 저 타이어를 먼저 타고 가서 넘어가야되는걸로 인식을 하고 지금 계속 벽짓을 한거지 지금 4시 9분이 될동안 카로님이 아까부터 병얘기 하셨다고요? 저거 하라고 한게 아니었어?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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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일단은 그리고 기름통 같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너무 헷갈리게 했어 로프할 수량 없다고 알려주신 거는 아는데 로프할 수량 없는 거랑 벽으로 바로 뛰라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 여긴 뭐지? 뭐가 보여야 말이지? 아 여긴 죽음의 계급이구만 자 요 다음 요 다음에 나오는 뭐야? 보성지역이 보인다더니 왜 안보여? 다음에 나오는 캠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데서 헤맸어 스토리도 아닌 곳에서 어디로 가야되나 저기 올라가야되는데 나 아 그냥 마무리 할까? 나 갑자기 텐션이 뚝 떨어졌네 지금 그냥 반짝거리는거 주워야되요 내가 놓치고 갈수도 있어 못보고 어 뭔소리야 뭔데 방금 어? 누가 나 쐈어? 나 지금 왜 아픈건데 돼지가 나 때렸어? 잇 야 돼지야 오 깜짝이야 드세요 석권님들 드세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건 너 매달려서 올라갈 수 있나? 아 아 오키이 오키도키요 오키도키요 오키오 딸카요 함정이래 어딜 가나 그냥 이놈들이 야 이러면 그림도 죽었겠다 나라야 죽어 으흑 으흑 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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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버튼 누르면 줌을 사용할 수 있어요? 패드에서는 뭐지? 전 지금 패드로 하고 있거든요 난 여기서 밀어버려 이놈들 으흑 꺼져라 이놈들아 이놈들아 우리 라라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돌격대 출신의 김하사다 이놈들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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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고 김하사님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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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섬주섬 주섬주섬 이렇게 이건가? 줌이? 이게 단가? 그런가 본데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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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제 곧 마무리 할 거예요 어 벌써 4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4시 20분이네 캠프 캠프 나오면 그만하기로 했는데 캠프가 안 나와 음? 뭐야 이거? 왠 화살? 흐흑 왠 화살이야 이거 왠 활이야 활 활을 타고 날아보자 으흑 줄을 끄느래 줄을 끄느래 줄이 어디 한번 끊어봐라 나는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뒤지러 무슨 소리가 옳 누구야? 우어 누구야? 내가 도와주말아라 이제 올라가도 안전해 어 역시 로스 오빠아 여기 빠져나가면 로스고리라도 해먹자 너무 멋있다 로스 오빠아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림이 죽었어요 놈들이 그림을 인질로 잡고 나한테 항복하라고 했는데 그림이 그만 그림 거짓쟁이 자식 미안해요 루시 미안하지 마라 라라 그냥 이 기회를 헛되이하지 마 언젠가 여기서 탈출하면 그 친구를 기리며 건배를 하자꾸나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버려고요 다시 도와줄 수 있어요? 너무 많은데 라라 되게 많아 성벽까지는 해줄 수 있대 열 아니 이거는 매회 장면 장면이 다 지금 엔딩 각인데 언제 끝나냐 도대체가 아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캠프를 만났습니다 뭐야 뭐야 마스터 했는데 이거 왜 안 돼? 흠 이상하다 잠시만요 장비는 업그레이드 하고 잠시만요 장비는 업그레이드 하고 이건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권총은 권총 쓸 일이 없는데 근데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없네요 다 해버렸네요 다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